오늘은 저희가 질의응답 형태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조장님들의 공지를 통해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단회한 교장선생님께서 가정세움학교에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우리 지금 더사랑의교회 가정세움학교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으시는 우리 귀한 송도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개월 만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가정세움학교 강의 들으신거 과제하면서 해가시는거 너무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내 가정을 보면서 약간 되는듯 하는 시간도 있지만 도저히 안되는 것 같아서 좌절하시거나 또 심이 짜증나실 때도 있으시죠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건데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싶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이루고 계신 것이어서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저도 이 과정을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에이 다 딸이 쳐야 되겠다 도대체 이 남자가 진짜 변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48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개월 하셨으니까 아마 10년만 하시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본인은 때로는 좌절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기초가 다져진 그러한 가정을 눈에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말이 또 저희에게 또 한편으로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단해안 교장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격렬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세움학교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Q&A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모든 질문들을 다 다루지 못해서 제가 그때 몇가지 질문들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질문 또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4층 5층 아 5층 그리고 3, 4층에 저희 우리 사육자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혹시 가정세움학교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이 있으시며 이 시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 강의를 들었던 이 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도 좋고요 또한 자녀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자 하는 분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드렸 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특별히 이게 취약 시기 미취약 시기, 취약 시기 청소년 시기 또 성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또 성인이 됐을 때 이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정세움 학교에서 지금 겨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 이거는 교육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세우는데 교육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제 이 큰 프레임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 지난번에 유교적인 효와 그리고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이제 구별하라 하는 그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고 자라왔고 지금도 유교가 많이 한편은 무너졌지만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그래서 자식은 꼭 곧 나예요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안 되면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내가 동일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강점이자 굉장한 또 약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다른 존재예요 이거를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걔는 전적으로 나의 보호와 그리고 공급과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케어를 해줘야 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보내신 한 개체라는 것을 굉장히 머리에다가 항상 인식하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단칠 때도 지금 이제 뭐 유소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취아 가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나무랄 때 잘 나무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령별로 그거를 답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수시로 묵상하셔야 되는 것처럼 자녀는 내가 아니야 자녀는 또 하나의 개체야 얘는 독립된 개체야를 그냥 수시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생각 묵상하시고 아버님들도 얘는 개체야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의 분별이 저절로 오게 돼요 이해가 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 되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어라고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서셔서 혹은 옆으로 물러서셔서 아장아장 걷고 겨우 걸음마를 걷는 그 아이를 볼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잘했어 하면서도 얘는 개체야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 다 큰 자녀는 더 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독립된 개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보내신 독립된 개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나무라야 될까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는 더 이상 못해준다고 거절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는 기본적으로 개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는 꼭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3살은 3살만큼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4살은 4살만큼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0살은 10살만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다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해줘서 개한테 아무 부족함 없이 공급이 되는 게 부모가 사랑하는 거고 부모가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라고 그러면 개는 3살만큼의 능력을 못 얻어요 4살만큼의 능력을 못 얻습니다 그게 쭉 자라가다 보면 17살이 됐는데 17살만큼의 능력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이거를 다루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25살에 25살만큼이 확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 난감하고 짜증나고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다섯 번째 손녀가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요 개가 돌진한 지 이제 1년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 제가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가 뭐 이렇게 뭐 끄! 응! 하면 어 이거! 그래 갖다 딱 아! 그러면 이거 갖다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알아요 걔가 아! 하는 게 뭔지 그 응 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갖다 대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과정이 빠졌다 걔가 아! 아! 그러면은 어! 이 원희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주세요 해야지 이렇게는 할 줄 알아요 주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ask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세요 해야지 그러면 주세 이거를 하면은 그러면 엄마가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아직 고맙습니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고맙다 이거를 내가 요구하고 그것이 엄마에 의해서 왔을 때 애가 고맙다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 한번 벌써 갖다 대기 때문에 얘는 절차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런 그 나이 그 나이에 그런 것들을 다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이 다져져서 열 살이 되고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되게 세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어서 가정세움 학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뭐 두 살짜리가 뭘 하겠어 세 살짜리가 뭘 아니요 그 아이가 지고 갈 짐 그 아이가 그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그 아이가 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의 개체로서 왜? 나와 떨어져서 걔는 하나의 개체로서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살부터 두 살부터 키워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개념이 나와 다른 하나의 개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조금씩 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저희가 꼭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지만 또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런 그 되게 실제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요 특별히 가정세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괜찮고 어떠한 질문도 괜찮은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질문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질문 기회를 드릴 때는 손을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또 다음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세험학교를 하시다 보면 가정예비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장난만 치고 전혀 안 듣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님의 갈등이 지금 어떤 거냐면 부모 분위기를 깨더라도 예배 본질을 알려줘야 할지 그때그때 아니면 습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정예배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그냥 늘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어 일종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되게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애들이 막 뒤집고 거꾸로 서고 이러면서 장난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릴 때 부모님은 이 예배를 얘네들이 완전히 아주 경솔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린다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시면 엄청 화가 나시죠 근데 그냥 그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의 그 예전이죠 집에서 드리는 그 과정이 우리 집에 문화로 그냥 의뢰히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정착을 하면 저절로 조금 더 크면 그렇게 뭐 막 장난하고 찌르고 이러는 거는 하지 않죠 어렸을 때는 하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두시는 것이 좋고 또 아이들이 얘기할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 그 나이에 맞게 주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모여 있다 아빠가 기도한다 또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때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거기 앉아 있는 그러면서 그게 그냥 결국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 그냥 되게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편안한 시간인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유대인들 가정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식사를 나중에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애가 많으니까 큰 애부터 작은 애부터 아주 어린 아이는 올망졸망졸망한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의자에서 식탁에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옆에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두고 이 아이들의 안식일 예배의 즐거움은 그 예배 과정이 끝나고 나서 먹는 최고의 맛있는 자기네들이 그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은 그날 먹어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후식 달달한 후식은 그날 먹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이 다 경청하면서 걔가 뭐 했는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자기가 자기는 뭐 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가족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또 하고 그리고 정말 다 같이 기도문을 읽을 때는 아직은 어리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읽어내고 장난할 땐 장난하고 자기 얘기할 땐 자기 얘기하고 킥킥될 땐 킥킥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즐거운 문화다 가족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맛있는 걸 먹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즐거운 문화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리고 편안하다 나에게 아무 부담이 없다 즐겁다 이런 문화로 정착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제 가정 예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속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데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넣거나 또한 아니면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특별히 아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실 것 같은데 남편이 우리 집에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주고 잘 진행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 도대체 강의를 같이 듣는데 왜 나는 이런데 왜 남편을 이럴까라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같이 듣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답답함을 가진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아내분들을 위해서 또 교장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같지 않아요 여기 여성들 많으시죠 그리고 저희는 보금 안에서 태어나서 보금 안에서 길리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금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가장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세워의 가운데 공감대가 없어요 이거 집에서만 지금 우리 집에서만 이러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세우면 학교 한다니까 이러는 거지 사회에 나가면 그게 아무 공감대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자랄 때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즐거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라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번 강의로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들도 그렇겠지만 여성들의 끈질긴 위대함이 있어요 결코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남편은 그런데 자기가 가장인데 영적 가장인데 왜 안 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못 세웁니다 절대로 남편을 우리가 세우지 못해요 옆에서 조력할 뿐이에요 남편의 머리가 세워야지 서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남편이 여기 와서 강의를 같이 들으신 것만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거 뭔 엉뚱한 소리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미 많이 나가신 거예요 진도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인 자기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여성의 머리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세울 때에 세워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서서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본인이 우리도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색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 나서서 하고 싶은데 남편이 또 영적 가장이라니까 또 뒤로 물러나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여성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이게 대대로 내려와서 잘 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가 계시지만 한 번 강의로 문화와 사회의 상식과 내가 자라온 환경을 어떻게 다 뛰어넘고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같이 들으신 것만도 대박인 거예요 박수 네 잘하셨어요 같이 들으신 아버지들 너무 잘하셨고 시간이 가고 그 남편의 머리인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세요 우리가 모르게 그리고 어느 시간에 우리가 알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그분이 해가십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을 늘려야 될까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의 목표가 뭐냐면 남편하고 좀 더 화목한 거 애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뭘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지금 얼마나 많이 해줘요 그랬더니 정신증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정신과 가는 아이들이 요새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이전에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가정세움의 목표가 아니죠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가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사회 가운데 나가서 뭐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아내하고 남편이 바라보면 찡하고 손 대면 찡하겠어요 그런데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깊어지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애들이 불만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거 우리 못해요 불만 없이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가 뜻하신 것이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아이들 누구누구누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세움의 그냥 처음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 목표고 그러나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한 채로 마치고 가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길리움을 받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기 가정을 또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자기 머리가 움직여야지 돼요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합동 측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았고 사역 훈련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도 받은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영적 가정에 책임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식인종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지금쯤은 그 사람이 장로나 목사가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당신은 안 받을까 내가 진짜 오늘은 만세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만세는 안 부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가랑비보다 연한 스프레이보다 더 약한 그런 어떤 아주 서서히 해가시는 하나님의 변화 그러한 것들이 뒤를 돌아보면 오늘까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난 많이 왔어 그런데 아내는 아니야 당신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계속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식인종을 기억을 하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층에 지금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5층에 지금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서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리 질문입니다 5세에서 7세 미취학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질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교장선생님 괜찮아 시리즈에 큰 감명을 받아 아이들에게 잘 적용을 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역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하고 나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아무런 자책과 회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가 반복하는 실수는 동생을 때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동생을 때리는 문제는 실수가 아니죠 의도죠 실수는 정말 실수예요 뭐 이렇게 탁 놓쳤거나 아니면 잘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거나 그런 게 실수고 동생을 때린 것은 실수가 아니죠 실수가 아닌데 동생을 때리는 문제는 전혀 다르게 다루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5세하고 7세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제가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며느리들도 아이들이 둘이면 이런 애들이 너무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엄마의 법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엄마의 법 말씀 안 드렸나요 엄마의 법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엄마의 법을 따라서 아빠의 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법에 훈련이 돼야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할 때 그 엄마의 법을 통해서 아빠의 법이 집행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엄마의 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잡한 법 말고요 아주 심플하지만 아이들이 그 연령에 지킬 수 있는 두세 개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이거는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건 동생 때리는 문제인데 그것 말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놓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엄마의 법을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실수는 어떤 거냐 걔가 그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그릇이 깨졌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안 갖다 놓고 실수야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책임에 대해서 못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엄마의 법을 세워라 그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동생 뭐 형이나 아니면 뭐 오빠나 걔가 동생을 때린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때리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말로 한다 뭐 그런 법을 세우셔야 돼요 때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서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면 딱 부딪히는 거 있어요 제일 계속 매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뭐 손녀 같으면 자기 물건에 손 대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방에 자기가 다 정돈해 놨는데 동생이 들어와 가지고 다 휘질러고 거기다가 뭐 못 쓰고 뭐 이러면은 이제 애가 엄청 왔는데 이 밑에 아이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나 방에 들어가서 그거 다 휘질러고 쓰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나가 왜 그랬어 그러면은 뭐 그냥 내롱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밑에 남자아이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이 싸우고 하나는 울고 하나는 도망가고 뭐 엄마 제가 이랬어 뭐 이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누나의 허락이 없으면 저 방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엄히 지켜주는 거죠 누나의 허락이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동생에게도 이제 누나는 그 어떤 그 자기가 좀 나눠줘야 될 것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이거는 다 내 거야 너는 절대 만지면 안 돼 근데 자기의 학교일을 다니는 뭐 이런 그런 것 빼놓고 그 외의 장난감들은 뭐 나눠준다 이런 그런 엄마의 룰을 세워서 그 룰 한 두 가지를 계속 엄마가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면 정리가 됩니다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질문에 또 이런 좋은 답변을 주셔서 또 그 과정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다 네 저기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계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유아 학교에 5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이 가정세음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정말 퍼펙트인데 저나 저희 조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함께 하지 못하는 어머님들이 같은 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눔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도 있고 아빠도 함께 모여서 가정세음을 하면 좋겠는데 환경적으로나 이 사람에게 아직 보금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세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랬을 때 아빠가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빠가 초반에는 읽어주긴 했어요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읽어주긴 했는데 이것이 점점 옅어지면서 아빠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퇴근을 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이걸 아이와 함께라도 그냥 가정세음 학교를 매일매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도 자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나 혼자라도 기도하며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지 방법이 있으시면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게 제일 먼저긴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이게 긴 여정을 가다 보니 지금 당장 나의 아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믿음이 흘러가게 해야 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힘드시죠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신데 아버님이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하려니까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아이들도 하지 않는 청소년 혹은 다 큰 아이들 그래서 엄마 혼자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 비하면은 이제 이거는 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버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하시지 않을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은 필요하고 아버님이 준비가 되실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냥 잘 때 퇴근하시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출근하시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달프시겠어요 그 사회생활이 상상할 수 없이 고달픈데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 고달픈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실제는 하고 있는데 기법으로 하고 계신 거죠 가장이니까 나는 이 짐을 져야 돼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고 우리가 사는 이 일을 내가 뒷바라지 하는 건 당연해라고 머리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삶에서 그렇게 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삶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삶을 다 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늘 아빠가 아직은 이렇게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셨지 또 늦게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수고하시는 거는 너와 너희들과 나와 우리 가정이 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하고 끝나면서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오늘도 이렇게 일들이 잘 좋은 사람들 만나게 그런 기도를 가족이 아빠를 서포트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정규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직장 생활이나 생계를 위한 수고가 얼마나 힘든 일을 그냥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막 힘들다고는 하지만 해내고 있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아들들은 정규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장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남편 때 몰랐어요 남편이 수고하는 걸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삶 자체가 사랑이구나 자기 삶을 그냥 다 내어주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뭐 아빠 이러면 그게 그냥 즐거워요 뭐 여보 뭐 뭘 수고 그러면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아빠를 위한 기도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해가시면 해가시는 어머님께도 그리고 어머님이 언젠가 지금 이렇게 바빠서 그리고 또 실제 마음이 여기까지 못 오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먼저인데 아직 신앙이 연약한 남자분들은 이것까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못 하겠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선이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성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남편이 이 우선순위를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가장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내분이 기도하지만 아이들과는 아빠를 위한 기도 아빠의 수고를 위한 감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5층에서 또 질문을 해주셔서 또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좀 질문하는데 긴장이 돼서 목사님이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던 엄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 애가 작은 애를 이렇게 때리는데 심하게 때리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동생이 화를 나게 해요 이제 교장선생이 말씀하신 얘가 거의 저희 집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화나게 해서 이 큰 아이가 이제 너무 화가 너무 나니까 이제 밀치거나 이제 활짝 이렇게 톡 때려요 그러면 둘째가 지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름 TV나 이렇게 책에서 유가서에서 본 것대로 이제 분리를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따로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또 이게 어떤 때는 또 그 실수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교장선생님이 하던 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도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실수잖아 이럴 때는 저도 좀 욱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제 징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벌로 이렇게 뭐 손을 들어라 뭐 이제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럴 때 손을 들고 서 있기라든가 좀 옛날 방식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지금 첫 번째 질문 먼저 그러니까 두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큰 아이 거를 만지거나 이래서 큰 아이가 이제 화를 내면 큰 아이가 화가 나서 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작은 아이도 엄마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제 5세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은 엄마의 법을 세우셔야 되고 자 큰 아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엄마는 불공평해 그 동생 편을 들어 이런 마음이 있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니까 이 어린애를 좀 큰 애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런 표정들을 지을 때 큰 아이는 엄마는 동생 편이야 라는 생각이 밑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그 동생을 용서하는 게 더 힘들죠 근데 어떠세요? 좀 그런 면은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동생이 더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동생한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오빠 거 만든 거를 다 부셔뜨리거나 했을 때 동생은 좀 더 편을 아니 동생 아니라 오빠 편을 더 들다 보니까 오빠는 오히려 더 기가 사는 느낌이고 동생은 또 잘못하긴 했지만 제가 또 너무 심하게 혼을 냈나 항상 좀 갈등 속으로 제가 갈등이 되고 내가 하는 게 맞는 건 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을 더 심하게 나무라시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정하셔야 되죠 어머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한 발 뒤로 나와서 얘네들을 다 개체라고 개체라고 보시면서 두 아이들에게 다 공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공정하게 하시는 룰을 세우셔야지 그러니까 엄마의 법을 세우셔야 되고 오빠가 다 만들어 놓은 레고를 부셨다 그러니까 오빠 방에 들어가서 오빠의 책상 위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건 책상 위 이런 데다가 책상 위의 것은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법을 정하셔서 그거는 이 아이가 익혀나가도록 그거를 이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아이가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고의적인 거를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어떤 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릇을 깨뜨렸다 실수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보였을 때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장난치다가 일부러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게 실수일까?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물을 쏟고 거기서 장난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공정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되시는 거는 그거는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구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실수인 것처럼 물을 쏟고 막 바닥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장난을 그런데 본인은 실수인 것처럼 엄마가 실수는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장난을 하는데 의도하는 것 같다 라고 엄마가 생각이 되셨을 때는 사실은 얘는 물장난을 밑에서 치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은 할 수 하면은 안 되니까 실수인 것처럼 실수를 빙자해서 바닥에 물을 한번 뿌려갖고 장난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그거를 부모님이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바닥에서 물장난하고 싶어서 쏟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테크닉을 구사 그러니까 방법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엄마한테 혼나겠으니까 실수라는 거를 엄마가 실수는 허용을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 정말 이런 게 기술이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달을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받아들이는 실수는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수라는 과정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네가 이걸 하고 싶긴 한데 실수는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지 그러면은 그랬다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엄마나 바닥에다 물장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실수와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그냥 의도하는 것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애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터득한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살 어린 사촌동생의 스마트폰을 보고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는 애가 세 명인데 세 명밖에 없대요 자기 반에 근데 엄마는 네가 세 명에 속해서 살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분별하고 구별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부담된다고 하면서 좀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게 엄마로서의 그 신앙적인 기대와 이게 아이에게 어쩌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같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부담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저학년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는 되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도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들 때 얘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남발되면요 아이들은 그냥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끄러워 이제 그만해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 하지마 엄마는 그걸로 다 얘기하는데 나는 시끄러워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면 저도 네네 알겠어요 선생님들은 편하죠 왜냐하면 예 이렇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써 네가 이렇게 되게 편하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더 이상 무슨 무슨 토로를 달겠어요 거기다가 최고의 권위자가 했다는데 그래서 좀 더 교육학적 어프로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했고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해가고 계신데 스마트폰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아이가 유해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엄마는 지금 이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네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구별되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나만 없는데 그런 게 구별이야 어 난 싫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엄마가 자녀를 무엇을 우려하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길러진 다음에 이 아이에게 그거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전체 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아이가 견뎌내야 하는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저희 학교 같으면 모두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몰래 가지려고 하는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 거라 조금 달라요 상황이 근데 이 아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만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한 30명 된다 그럴 때 27명은 가지고 있고 자기는 안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 그리고 어떤 유해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그냥 이런 게 내가 우려가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접속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거기서 또 루트를 따라서 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도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정말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우려하는데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다룰 수 있는 나이에 스마트폰을 쓰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통제할 능력이 없고 뭐가 뭐는 내가 접해야 되고 뭐는 접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공간이 아직 그런 결정력이 네가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총칼을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엄마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조금 더 안전하고 자기가 총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때 나는 네가 이 기구를 가지고 네가 이거를 다루어 나갈 수 있을 때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처음에는 저희 학교가 이런 폰이 나왔을 때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등교하면은 그거를 한쪽에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그 다음에 학교할 때 찾아가도록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엔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해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지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꿨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 큰 막내딸이 1기 졸업생이에요 학교에 다녔는데 애들이 다 가졌죠 왜냐하면 맡기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자기도 그때는 스마트폰은 아니죠 하여튼 핸드폰을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왜 그거를 내가 지금 안 사주는지 그리고 지금 아직 너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나인데 네가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어떤 것을 보며 어떤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엄마로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가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너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그런 시기고 너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미성년이라는 것은 그런 나이인 것이다 어른의 지도가 아직 필요하고 그리고 잘못을 했어도 어른처럼 책임지지 않는 건 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이렇게 면해주는 그런 나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거를 다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엄마는 돈이 아까워서 아니라 우리 딸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지금은 사주기가 어렵다 70억 인구가 다 가졌다고 해도 나는 우리 딸을 그렇게 위험에 그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이가 아 엄마 저렇게 까지 얘기하면 나 절대 안 사주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어렸을 그러니까 아이에게 신앙이 있어서 부모가 신앙적 얘기를 할 때 서로 교감할 때는 그 얘기를 해도 돼요 그 얘기로 서로 소통해도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야 너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걔네들한테는 엄마의 빌미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엄마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아빠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더 잘 키우고 싶고 얼마나 더 견고하게 싶어서 그러는지 대신 내가 다른 아이들은 안 해주는 내가 진짜 너한테 나 요거는 해줄게 그런 어떤 개가 충분히 반 안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소수만 안 갖고 있는 그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것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그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 또 5층에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 안녕하세요 저는 5살 8살 이제 남매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심하게 싸우거나 심히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는 성경에서 잠원에서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셔서 그 나무 주걱으로 한 번씩 엉덩이나 손바닥 맹매를 하고 저나 애기 아빠가 이제 감싸 안아주고 너희를 잘 되라고 애정이 있어서 사랑해서라고 말을 하고요 한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보내주신 뭐 개체이고 다른 이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절대 체벌 금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때때로 저희 부부가 매는 들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대해서 노여움을 좀 심어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전반적인 훈육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정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리를 지른다거나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맨배를 갖고 왔다가 차만 때리지는 못하고 옆구리 같은 데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궁금히 생각해 보면 좀 아이들이 많이 화가 나고 존중을 못 받는다 생각을 했겠다 좀 노여움을 심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과 벌을 명확하게 그 나이에 맞게 그러나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사생자에게는 하지 않고 친자에게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이에요 징계는 그래서 징계를 안 하는 게 좋으냐? 아니요 징계를 해야죠 징계는 하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라는 것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가 징계를 해보면은 매를 때릴 때에 막 되게 즐거운 건 아니죠 근데 엄청 슬픈 것도 아니에요 왜?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무주걱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때렸다가 그걸로 나물 볶으면 그 매가 가지는 그 자기를 때리는 그 매 매가 가지는 자기를 귀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여기는 이러한 그 아이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매는 따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단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 아주 잘 만든 그거에 이렇게 싸서 장롱 딱 그것만 넣는 장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넣어놨어요 되게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그 외의 용도에는 절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제가 매를 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 이거는 암흑애가 매를 맞아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은 매를 맞아야 될 것 매를 맞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가서 그 장을 열고 그 매를 꺼내죠 매를 꺼내면은 아이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지금 맞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맞을 준비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는 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냥 저는 늘 그냥 딱 세대를 때렸어요 엉덩이를 딱 세대 근데 살살 안 때리고 되게 아프게 아프게 세대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렇게 아주 꼭 안아주면서 암흑애가 이렇게 귀중한 내 보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인데 이런 이런 일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느라고 했는데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귀중한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꼭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맞을 때 이미 안기 그러니까 맞자마자 이제 안기는 다음 스텝을 이렇게 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가 얼마나 너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인지를 얘기도 해주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감정으로도 그러면 절대 아이 안에 그것 때문에 노여움이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시면 매를 안 때려도 그냥 그거는 노여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을 반드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또 아이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엄마가 막 엄청 화가 난다 그러면 뒤를 딱 돌아서셔서 심호흡을 딱 세 번 하세요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 이제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누구야 이렇게 그냥 똑바로 부르시면서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부모는 절대적 존재예요 그리고 이길래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맞짱을 뜰래야 뜰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직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소리를 꽉 질러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엄청난 존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버님들은 조금 더 이게 피부에 와닿으실지 모르는데 아버님이 만약에 지금 차장이다 그런데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소리 꽉 지르셨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종종 와서 그래 그러면은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진짜 성질 드럽네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도 힘들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을 반드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감정이 휩쓸리죠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을 해서 정당하게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제 그게 노여움을 사서 노여움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으응 그러고 다시는 안 그렇게 으응 이렇게 하지만 걔가 이제 차곡차곡 노여움이 쌓여서 이제 어느 나이 되면은 소위 이제 지금은 사춘기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맞짱을 뜨는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이제 부모의 속을 다 이렇게 훑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여움이 쌓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 과도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컨트롤 하셔야 되고 또 아버님이 매를 갖고 나오셨는데 차마 못 때리겠어 차마 못 때리는 거는 뭐예요 이 매가 이 아이를 굉장히 귀중한 아이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를 갖고 나오셨는데 툭 이렇게 찌르고 가셨다 그거는 이제 정말 아이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그냥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회들 그런 생각들이 쌓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거라 아버님이 못 때리시겠으면 그냥 아버님 안 하시면 좋고 어머님이 하세요 대신 이렇게 감정 컨트롤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매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뭐죠 부모는 나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 그리고 이거 언제나 엄마나 아빠는 이게 나를 위해서 때린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정을 없애고 그 과정을 그대로 가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귀중하게 심깁니다 이게 자녀 훈육하는 부분에서 참 어렵지만 또 알려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천천히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며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나는 꼭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 있으시군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교회 가자 아니면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자 라고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교회 가기 싫다 안 가고 싶다 하는 특히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몇 살이죠? 3학년입니다 3학년 네 3학년이고 저희가 4학년 딸이 있고 3학년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저희는 이제 가야 된다 저희 부모로서 이제 참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일단 참아요 그러다가 또 저희도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훅훅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참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아이에게 그거를 구슬려서 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뭘 이렇게 따끔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늘 갈등이 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주일날이요? 주일날 아침에 아 주일날 아침에 많이 그러죠 분주하니까 준비하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저희도 쫓기고 교회에 오는 게 아이들한테 즐거운 경험이 아닌가 봐요 근데 오면 또 잘 놀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근데 또 와서 이렇게 제가 멀리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있는 거 보거나 하면 또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쌍둥이 아들이 네네 안 가고 싶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아 둘 중에 하나가 네 유독 좀 많이 그래요 아아 그래요 성격이 쌍둥이도 다르니까 저는 사실 걔가 그렇게 이제 데리고 오시면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활동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성격적으로 반항적인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해. 아니면 교회에서 자기가 조금 싫은 기억이 있었는지 주1학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면 같은 반에 자기가 싫은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대화를 좀 해서 알아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3학년 아이하고 조금만 살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조금만 살피시면 아 이거를 얘가 가기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싫어하는 얘가 이걸 싫어하는 요인이구나 하는 거를 찾으셔야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찾으신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가기 싫어. 나 집에 있을래. 라고 하는 그 요인을 찾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셔야 될지는 요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요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아이가 세 명이다 보니까 모든 아이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아이는 가고 싶어하고 어떤 아이는 또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직 벌어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아직 상황은 벌어지진 않았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3학년하고 5학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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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학년하고 3학년이요. 4학년하고 3학년. 네. 그 보통 학원 같은 데 보낼 때 부모님이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은 자기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한 1, 2주 다니다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논할 수 있는 연령. 그리고 아이는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아이의 성향을 잘 살피셔가지고 얘는 이 학교에 이 교육이 진짜 맞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판단을 내리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3학년 아이가 자기가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겠다는 걸 결정할 수 있다. 못하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까가 아니라 아빠가 볼 때 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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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이 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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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 길러질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일단 아이들을 살피시고 그래서 대안학교도 같은 대안학교 보내면 부모님이 훨씬 편하죠. 좋고 그런데 정 그중에서 얘는 도저히 그런 성향이 아니면은 또 다른 학교로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선택을 해서 부모님이 그리로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안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지도를 따르실 수 있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부모님들이 아직 어렸을 때 너 이거 할 거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할 거야? 그래서 하시는, 지가 하고 싶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걔가 그거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충동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때 자기 친구가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뭐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이고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판단은 부모님이 내려주시는데 아이를 잘 살피셔라. 그리고 아이에게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그 아이의 성향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장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거든요. 다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중3, 이제 중3 딸인데요. 휴대폰을 안 쓰던 아이인데 밤늦게 톡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남자친구들과도 잘 지냈는데 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럴 때 사춘기 아이에게 어떻게 좀 대화를 하고 이 아이를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엄마의 법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집은 스마트폰을 다 안 하는 거야. 뭐 9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아빠 핸드폰 하나만 비상사태를 위해서 열어놓겠어.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 시 이후에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법이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누구랑 무슨 톡을 밤에 어떻게 하고 모르잖아요. 내용 자체를. 가서 몰래 살펴보시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우려 그리고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엄마의 우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우려가 있고 너는 이게 그래도 내가 엄마 다 알아서 할게. 나 위험한 짓 안 할게. 그리고 나쁜 거 안 할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엄마의 입장과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싶은 그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통제를 해야 하는 나. 그리고 이 통제는 너를 위해서 우리 딸이 정말로 건강하고 견고하고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사회의 짐도 질 수 있는 그러한 딸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의 환경을 통제하는 힘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엄마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도 그런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또래 집단이 중요하니까 막 친구들하고 톡하고 근데 이걸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엄마의 법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독수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신앙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아이들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이 청소년 시기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은 기술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주도해서 해야지 돼요. 공부를.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는 위탁교육을 쭉 해왔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그거는 이상한 거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는 딴짓을 해야지만 얘네들은 생존이 가능해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걸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이후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는 어떤 습관이 들었냐 하면 적당히 멍때리고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안 하고 해야 될 것도 대충대충 옆에서 이렇게 수집해 갖고 갖다 내고 이런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얘네들이. 그럼 죽어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존 전략인데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지식이 이야기 되는 현장에 노출이 돼 있으면 그게 공부하는 거라는 착각을 해요. 이건 자기가 에너지를 넣어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에다 넣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공부라는 거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공부는 자기 주도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진짜 대폭 줄여주셔야 돼요. 대폭 줄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고 일정 시간은 멍때리고 또 놀아야 되거든요. 멍때리고 놀아야 뇌가 비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생각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은 너무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스케줄이 쫙 있는데 거기 자기 주도 학습이 막 쫙 들어가는 그렇게 못해요. 시간을 대폭 줄여주셔라.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도록 그거를 좀 그 질의하는 과정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기도 사교육에 안 가고 학교에서 들은 것만으로 공부하자면 자기도 불안해요. 아이가. 그리고 사교육 현장에 가 있으면 마치 굉장히 뭐를 얻은 것 같지만 이거를 다 얘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완전히 소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절대 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현저히 줄여주시고 아이가 거기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시험 때 이거를 해나가야 될지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조금 거치면서 옆에서 계속 격려를. 그렇게 안 됐어? 그 방법이 안 됐네. 그건 또 우리 딸이 또 딴 방법을 찾아내겠지. 우리 딸이 사회에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인물인데 야 네가 또 방법을 찾아내겠지. 하면서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가게 하시고 자기가 자기의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시간들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최대한 근데 뭐는 있어야 되느냐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는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거를 모르는 것을 질문할 대상은 있어야지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현저히 공부 시간을 줄여주셔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주도 학습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 쓰잘데기 없는 쟤 왜 저러고 있어? 하는 시간을 그냥 안심하고 조금 놔두셔라. 밖에 나가지 않고 엄마 눈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시간들 보내고 있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동생 찔렀다 하고 얼러덩 누워있다 그냥 이런 거 조금 놔두셔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격려하면서 조금 기다리셔라.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쪼여서 너무 많은 스케줄 거기다 이제 자기 주도 학습 학원에 보내요. 더 바빠요. 더 바빠요. 자기 주도 학습하기 힘들어요. 아이가 자기의 공부를 자기 인생에 자기의 짐으로 지고 가도록 자기 주도로 학습도 하고 생활도 하도록 여러 생활도 자기가 자기 주도로 하는데 그 중에 학습이 끼어 있도록 부모님이 한 발 뒤로 물러서셔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공부가 자기의 과제가 되도록 엄마의 과제가 아니고 아빠의 과제가 아니고 자기의 과제가 되도록 인식하도록 그 시간을 조금 두셔야 됩니다. 좀 답답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를 봐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에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를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부탁을 드릴게요.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는 필수 코스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근데 이거에요. 시간도 없는데 언제 실수하고 언제 실패하고 또다시 하고 시행착오 그래서 자기께 안 나와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도록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거기서 실패했을 때 아이가 좌절했을 때 거기서 뭘 배웠는지 거기서 레슨 포인트를 잡아내는 훈련 실수해서 실패해서 시행착오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근육을 키워나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거 하면 시간 아깝다고 초조 불안이 하시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